됐어요 모습 오면 되지 아 그래요? 아무튼 뱅이야? 알지 진짜 헷갈리게 지어놨네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 어떻게 물어봐요 부샤님 뱅이에요 아니면은 피글렛이에요 어떻게 물어봐 이걸 그럼 저한테 말하겠죠 왜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피글렛님인줄 알구요 전 싫어요 이런 젠장할 나 게임 안함 이럴수도 있잖아 절대 그분을 건들면 안돼 그분을 건들면 안됩니다 아까 레넥톤의 공포가 다시 나올수도 있어 어 아까 레넥톤이 그랬듯이 삐질수도 있어요 볼드모트래 아이디가 헷갈리시면 제 아이디랑 피글렛 아이디랑 뭐가 헷갈려요? 님 남이가 더 헷갈림 게임 안함 수고 이럴수도 있어 방송한다고 하면 님 방송함 방플이랑 게임 안함 상대편에 방플이 있을거임 수고 우물 잠수할수도 있어요 절대 그분을 건들면 안됩니다 그냥 무난히 갑시다 아 뭐야 이거 아허 이런 미친 아허 망했어 어허 처형이네 일로와 망했는데요 어허 전략을 걸어오다니 배짱 두둑한 친구들이구만 부셔주겠어 재밌는 장난감이야 매우 흥미로운 장난감들이구만 가지고 노는 보람이 있겠어 어 아 무딘 좋고 가지고 노는 보람이 있는 장난감들이구만 악당들이 항상 2대4 하던데 뭔가 좀 간지나지 않나요 2대4 하던데 이번엔 좀 쓸만한 장난감들이구만 욕난다 욕난다 우린 모두 바다로 돌아갈 인명이요 브라움이요? 너프 안될걸요 라인전 약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거보다 라인전이 약해요 바다로 돌아갈 인명이요 바다로 돌아갈 인명이요 인비아저씨 손에 줄게요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괜찮은 물결처럼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하 채 소리가 나는 젤리, 젤리 젤리에 아미가 딜교환 엄청 좋지 힐이 없네요 그렇네요 괜히 대신 맞아줬나? 일단 원딜을 살리긴 했는데 아.. 상황은 썩 좋지 않아요 아 아깝다 아까 인베 쪽에서 힐 빠지는게 좀 컸어 엘리스가 집요하네 랭가 피가 없는데 큰일났다 아 아 거리가 안돼 야 풀 빨리 쓰지 야 풀 방금 돌았나? 방금 돌았겠죠? 캡젯판 이겼습니다 젤리에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투패할거같은데 냄새 구리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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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달려 기달려 냄새 구려 냄새 구려 오지마 뭔가 있을 것 같애 음 냄새가 사라졌구만 찰싹 찰싹 이를 이를 테리 이를 테리다 조심해야돼 이 자식 소리가 이 자식 소리가 음, 참 이상하게 필요하나? 첵!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잉! 괜찮은 물결처럼 깔끔했어 나 어제 원딜 너무 못해서 AP남이 했는데 대킬까니까 궁데미 400이 존니스 했는데? 나도 그래 볼까?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삐삐삐삐삐 엉엉 엉엉 빨리 깔끔하게 이겨서 승급전 하자 승급전 끝내자 나 승급전 중이었는걸 까먹고 있었어 부담없이 게임했어 그랬나봐 형 내가 죽였나? 오 뭐야 왜 이렇게? 왓더 데미지 포즈 오브 데미지 안보인다 쓰레쉬가 아 남자만네 아호 아호 나한테 힐 쓸걸 멘딜한테 박을줄 알았는데 내 계산미스 셀프리만 했으면 살았을거 같은데 깜빡했네요 코그모 모습에 너무 현혹됐어 루시안을 향해 뛰어았는줄 알고 루시안 힐찍어놨는데 아 이런 인란미다고 시술하다니 나란 인간참 나란 젤리참 좋구만 인간미 넘치고 좋아 옆집 푸근한 아저씨같죠 아저씨가 아니구나 옆집 형 헐 랭가 돌로가면 안된다 엘리스 카디스 좋았쩡 잘살았다 이속 더 빨라져요 이케씨앗 시켓 이속이 약간 상승한답니다 이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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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따 셌데 향로가도 되겠다 나미 힐이 좋으니까 코그모는 더블선맘니다 아 탈진 잘 벌었는데 탈진 좋았는데 탈진 좋았는데 메타를 챙기시오 아 다 잘 피하네 집에 갑시다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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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친구들 진정해 나 탈수 있을까요 와아 망했는데 제이스까지 죽겠다 아 좋네 아깝네 아 와이크 아깝다 속도를 감당 못해서 내 캐릭 위치를 놓지 이분 이분 진정해야겠어 어 아이고 아깝다 아 이텀에서 망하겠는데 짜자잔 백님인가 피글렛이 아닌가요 백님 같은데 아닌가 뭔지 누군지 모르겠어 어 누군지 모르겠어 백이군요 고래임냄새 어쩐지 정글 간다 하더라 정글 보내주고 살짝 다른데 뭘 물어봐요 예의가 아니지 할 수 있어요 스프만 들어가지 그냥 내 큐 믿고 들어가세요 closes 이렇게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고파이브라운트 아 죽었다 미드 오민간 사이 다이브를 당했어 큰일났구만 이거 뺏길텐데 아 정신없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뺏길텐데 파도를 타고 애들온다 아 맞았어 바탕 가야겠는데 모음이 날 부르네요 저거 왔어 좋았어요 어 나 뺏긴줄 알았네 야래야래 힐주고 좋았어 좋았어 이대로만 물방울 맞았다 물방울 맞았다 왜 이렇게 세냐 물편이 왜 더 숙지? 물방울은 맞았는데 미드 날라가 허허어어 이거 어떻게 하노 이거 아 렝가 죽인다 망했다 미드랑 날라하게 생겼어 안 갈게 되겠고 아이고 힘들어 뭐야 왜 죽어 왜 죽어 하전판사에 죽었어 흘났는데 아 이거 승급전 첫판 일대로 날릴 수 없습니다 승급전 첫판인데 바론가는거 아니겠지 어허 여기 있네 짜자잔 짜자잔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땄어 1대1 어떻게 땄지 임피라 땄나 임피라 땄네 아 힘들다 마신이 반갑습니다 이 모함을 나한테 말한건 아니겠지 와드박음 아아아아아아아아 죽는다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생각해 너무 휘둘리는데 아아아아아아 죽는다 뭐야 이거 렌가 안돼 안돼 이때 상대 정글에 와드를 잡도록 하죠 어이씨 나 위험한데 안죽지요 상대 정글에 와드 상대 정글에 와드 잘 되어있다 렌가 죽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잘리는데 안좋아 아론 간다 얘네 아론 간다 얘네 안된다 빼자 아 아 이판 이렇게 져야되나 안돼 아직 못져 굴풀 원딜으로 왔어야되나 힘든데 하하아 하허어 우린 모두 바다로 돌아갈 운명이 뭔가 좀 해야되는데 정글러랑 원딜이 주포가 아니니까 망했네 이거 되나? 어? 계기는 될 것 같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특패가 올텐데 탑이구만 2도 온다 조립하게 탑이구만 지척에 끝 발걸음 찾으러 흠 흠 흠 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바로 목표하기 힘들네 자리 잠깐 너무 좋은다 이거 야 왜그래 야 야 왜그래 왜 야 이거 원딜이 왜이러거든요 갑자기 왜 앞포지쳐봐 빼면 안됐나? 호호 힘들어 죽겠네 바론 빠질때까지 좀 버티면 안되나? 왜이렇게 들어가 힘들구만 호호 우샤이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스톱 맞고 죽었어 뒤에 있었으면 됐는데 나는 필라이스 아닌거 같은데?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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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날라간다 그래서 좀 따라왔네요 이거 깨자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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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된다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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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강 아까 승급전 졌구요 지금 하는 거는 아 새로운 승급전입니다 바로 이겼지 다시 슈퍼 연승으로 다시 올라온 젤리입니다 이번엔 이기고 말테야 미카엘라만 나오면 된다 미카엘 제이스 잘 보좌해주면서 일단은 향로 나왔어요 아 배고파 죽겠네 5대5 한타가 가장 좋기네요 왜냐 투패가 있기 때문에 라이즈 죽겠다 라이즈 어머러 갑니다 쭈루쭈루쭈루쭈욱 쭈루쭈루쭈욱 칼쓰다 받으세요 내 궁을 받으세요 내 궁을 받으세요 내 궁을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더블킬 가세요 라이즈 뺏뺏뺏뺏뺏 배 쫄았네 아 지리는 줄 알았네 도망갑시다 한타 잘했어요 여러분들 너도 날 응원하니? 고마워 아 힘들었네 너무 급해서 내 자신한테 물방울을 가뒀어 내가 물을 감옥에 갖추고 싶었나 바로 이제 좀만 더 하면 됩니다 좀만 질판 이기면은 오늘 일진이 좋아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만 저를 더 열심히 이속해주세요 아 이속이 아니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뭐더라 뭐더라 아 추천이랑 즐겨잡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12시 넘었는데 공짜로 한 번 더 누를 수 있어 어 제이스 피바라기 나미 나미 궁이 있는 쪽에 한타하기 더 좋아요 랭가랑 빠르게 먹고 냅시다 오케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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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 굉장히 свои itan 이건 그런 다 이소 랭 여 boat 20 вс 하 데 유 이제 끝끝끝 좋았어 으아악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아 첫판 이겼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여기가 첫판만 승리한다는 그 방 아 그 방 잘못 찾아오셨어요 이번엔 이긴다